아, 쟤가 막내니까 내가 구워야지. 그렇지, 막내니까 구워야지. 나는 나 좋아해서 맨날 구워주는 줄 알았어. 내가 옛날에 그 사진까지 놓고 다녔을 테니까, 지갑에. 추네 사진을? 나 사진을? 네 와이프와 알면. 정말, 정말 나를 좋아했구나. 어머, 진짜 좋아한 거였구나. 아이, 좋아한 게 아니라 나중에 잘 뛰어보려고. 제가 먼저 뜨고, 그 다음에 하경조 감독이 잘 뛰고, 그 다음에 이제 공주였어? 그러니까 나 뛸 때 사진 넣었고 다녔던 거지, 좋아서가 아니라. 그렇지. 그때가 고등학교 때지, 고등학교. 네. 근데 왜 하경조 감독은 아니고 내 사진을 얻을까? 아니, 용도는 친구니까. 저 이렇게 저런 거 먹을 때 저한테 얹어줘서 저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.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느라고요, 근데. 봉주랑 추네랑은 얼마나 됐지? 20년? 얼추 20년 된 거 같은데? 마라톤 행사가 많아서, 다니다 보니까. 맨날 와이프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. 아, 그래? 1년에 한 몇 번, 한 대여섯 번은 행사 때문에 보지, 모임 때문에 만나지, 이렇게 하는데. 봉주는 다 아는데. 제가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말을 안 시켜요. 봉주 소모님이시냐고. 그리고 얘가. 아유, 라면 입지내잖아요. 아유, 라면 입지내잖아요.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 행사 부인이 된 거죠. 행사 부인? 행사 부인. 행사 부인이래, 행사 부인. 행사 부인으로 많이 얘기를 하세요. 와이프가 들어도 행사 부인은 기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. 나빠할 수도 있어. 나빠해? 그것도 질투해? 아니야. 아니지? 아니지?